네 이제 현재 시각이 9시 53분 입니다 버지니아 시간하고 똑같아 졌어요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사실 제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는데가 어디에요 트럭 이에요 버지니아 에요 캘리포니아 에요 서부 에요 동부 에요 중부 에요 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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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 니다 아 아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에요 레이버데이 레이버데이 에요 노동절 미국의 노동절 휴일입니다 일어났어요 기름을 조금 더 놓고 그 다음에 아 아 df 도좀 놓고 아 뒤로 좀 가야 겠는데 세수 좀 하고 그리고 가지고 요 기름이 별로 안들어가네요 아 아 아 20개월론 밖에 안들어가더라구요 아 아 아 아 유리도 딱 걷고 워셔액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워셔액이 탱크가 엄청 크더라구요 볼보가 아 아 한통 한통 더 들어가요 아 아 아 그 전에 피러 빌은 한통 다 안들어갔거든요 아 들어가서 이제 세수를 하자구요 아 깔끔하게 세수 하겠습니다 럭스탱커들이 여기도 한대있고 저기도 한대있고 세수하고 여기다가 뭘 받을지 생각해 보자고요 소리가 안나네 띵 소리가 안났어요 세수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걸 찍으면 되는데 아껴야죠 드링크도 없어서 안찍어도 된다니까 안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는데 깔끔하게 세수했어요 별차이 없죠 윈드스탄가 이게 네 드럭이 여기 있지 자 이쪽도 한바퀴 둘러보고 출발해보자구요 이야 700마일이 남았네요 오늘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가면서 생각해보자구요 자 전이 가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4시 36분인데 5시 36분인거에요 5시 36분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2시간 1시간 정도 있으면 해가 뜨기 시작하겠네요 네 낙스빌입니다 아니 아니지 4시빌입니다 4시빌 4시빌에 도착했어요 4시빌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안 바뀌는거죠 야경이에요 4시빌 야경 4시빌 야경 배가 출출하네요 어저께 그 샐러드만 먹고 잤더니 금방 소화가 다 됐어요 밤에 살짝 운동을 좀 했거든요 4시빌 4시빌에 시내에서 한번 경험해봐야되는데 이 동네도요 거리에 가보고 싶어요 재미있을거 같은데 언젠가 기회가 되겠죠 아직 기회가 없어요 4시빌 다운타운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습니다 이삿짐 두번인가 이삿짐 일하러 온 적은 있었는데 여기에서 머무를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일 끝내고 그냥 바로 움직여가지고 그럴 시간은 없었어요 네시빌 통과했어요 이제 산을 하나 넘어서 낙스빌 가야돼요 낙스빌 차라누가 낙스빌 테네시에도 어디 미국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인디언 도시 이름만 인디언 도시 이름들이 많더라구요 테네시에 차라누가 인디언 이름인거 같은데요 그죠 자 내쉬빌 다운타운 통과했구요 계속 달려 보겠습니다 빨리 가면 안되는데 여기 성적이 막 붙네 엔진브레이크 쓰는거에요 이야 우우 60마일로 돌기는 조금 버겁네. 달려볼게요. 계속 갈게요. If you weren't here, would it be the same? If you weren't here, would it be the same? Let's live for the moment, before the moment's gone. Even with our empty pockets, we've got it all. Let's live for the moment, before the moment's gone. Hear the thunder follow us where we go. Yeah, we all shake, we all roll. Gotta bring the best in who we are. Without the struggle, we won't get far. Yeah, without the struggle, we won't get far. Let's live for the moment, before the moment's gone. Let's live for the moment, before the moment's gone. Let's go! 이제 사는 데가 어디에요 트럭이에요 버지니아에요 캘리포니아에요 서부에요 동부에요 중부에요 자 그래도 제 홈 집이 있는 곳이 동부니까 동부에서 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시간에 이제 맞춰 줬어요 여기가 이제 40번 구간인데요 테네시의 81번 이라고 아시죠 아셔야 되요 보통은 제가 81번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집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잘 안다니는 40번 구간이에요 거의 뭐 1년에 한번이나 왔다갔다 할까 그런 구간인데 여기가 테네시 스모키 마운틴 다 아시잖아요 체로키 무슨 파크 체로키 인디언 부족이 스모키 마운틴에 사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숲이 나무들도 많고 길도 꾸물꾸물하고 강변도로기도 하고 좋습니다 아주 드라이브 하기가 좋은 도로에요 약간 꾸물꾸물해서 운전하기는 살짝 불편한데 경치도 좋고 가을에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조금 너무 이른 가을 이어 가지고 그렇게 뭐 더군다든지 날씨가 흐리네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체로키 인디언 부족들이 사는 습기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계속 달려 볼게요 조금 쉬어야 되는데 휴게소가 나오면 일단 쉬어야 겠어요 그리고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리it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이... 물을 좀 빼야 되겠어요. 오이고, 조심해야 돼. 물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자, 끓어라, 끓어라. 야채도 넣고... 오, 냄새 좋다. 냄새가 나고 있어요. 쓰레기는 바로바로 처리. 자, 끓기만 하면 됩니다. 물 더 뺐어야 되나? 괜찮겠지? 끓어주세요. 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 됐어요, 이제. 끄고... 내리고... 이따가 접고... 먹어 보자고요. 잘 익었어야 되는데... 저는 꼬들꼬들한 게 좀 낫더라고요. 여기 한번... 너무 꼬들꼬들하면은... 조금 더 익히고... 너무 꼬들꼬들한데요? 조금만 불려야겠어요. 음... 너구리 국물 맛은 참 맛있는 것 같아. 그냥 먹을까?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먹으면서 익겠지, 뭐. 언제 기다려, 이거. 그지? 잘 먹겠습니다. 먹고... 또 후딱딱 출발하자고요. 11시 한 10분 되면 출발하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입술이 뜨거워가지고... 점점 술이 돼가고 있어요. 채장아지가. 지금이 딱! 면에 식감이 살아있어요. 오우! 오우! 맛있다. 오래간만에 먹어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채장아치 좀 남았네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기 때문에 반찬이 다 남겨서 갈 거거든요 설거지 해갖고 오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자 설거지도 다 끝냈고요 또 출발해 보자고요 11시 22분이네요 가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지 창문 좀 열고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일단은 스프레이저 뿌리고 음 라면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그렇죠 차들이 많습니다 휴일이라 그런가 딱 이렇게 차가 한 대 이쪽으로 나오면 차들이 쫙 비키기 시작해요 딱 이렇게 차가 한 대 이쪽으로 나오면 차들이 쫙 비키기 시작해요 양모들을 참 잘합니다 충분히 속력을 끌어올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40마일 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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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도 넘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팔라치엔 그 산맥인 건가요? 여기는 아닌가? 그냥 여기는 스모키 마운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산을 넘어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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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 가지고 이쪽 안쪽에 떨어졌을 거야 음 멀지 않네요 여기 있네요 유판 줘 뭐 으 아 예 중어가 조아 쪽으로 그린 쪽으로 날아가 갖고 남사 예 걸려 있을까 아 예 실 나 마이버 어 뭐 주의 아 러이어 넘버 에이 넘버 투 저기 저 친구 버리면 저거는 뒤에 있겠는데 이렇게 머리 날라 올리고 없는데 내가 그렇지 말려가지고 완전 잘못 갔거든요 아 아 왜 예 으 으 재밌어 뭐 보이시죠 예 life 초봇이 기도 부쳐가지고 눈을 보자 부쳐 부쳐 그쪽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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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볼을 세게 쳐야돼 살살 치면 뒷닦거래 불 오케이 지금 쳤는데 어떻게 됐는지 가봐야지 알겠어 저 친구 이제 세컨샷 드라이버가 많이 날아가더라구요 힘이 좋아가지고 보겠습니다 과연 복장은 골프 복장이 아닌데 아 백스윙이 약간 좀 기본기가 잘 안 돼있네요 그래도 오우 잘 쳤는데 그래도 오우 잘 쳤는데 그래도 채포리 어디까지 갔을래나 뭐 저기 그린 근처까지 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가는거에요 그린 근처까지 으쨰 보시면 그냥 58도 가지고 와야되겠다 보이시죠 저기 고기가 어딨는지 파만 하면 되죠 뭐 파 할 수 있을까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잿볼이에요 자 요거를 어떻게 잘 붙여보자구요 잘 붙일 수 있을까 소울 오케이 자 자 첫 헐 소울 제가 찍을게요 네 이온 네 너무 너무 그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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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굴러가네 그린이 잘 굴러가는데요 그래도 뭐 저 정도야 뭐 제가 과연 팔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고작을 해야죠 자 손, 너의 필름을 좋아해? 그게 중요하지만 너의 필름이 좋아해 너의 필름이 좋아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가 너의 필름이 그는 길이 짧은 필름이 그래서 나의 필름이 좋아해 그는 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로와! 우유! 하하하 나요 하하 귀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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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et birdies. No. This is far for you. Okay. First hole. And then on. You can do it. Oh! Habitat! 안돼. aky thank you guys. 예아 봤나야? 예아 이내 bah 택 110g 네. 너의 에너지에 지금. 내力은 이제 나의 에너지에 따라서. 네. 난 날인한 신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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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너라고 말했죠? 네, 네. 저는 지금 이런 스포츠를 배우고, 운동을 배우고, 그래서 힙을 배우고, 힙을 배우고, 힙을 배우고 있어요. 자, 이번 오리에요. 아쉽게, 보기를 하고 말았네요. 아쉽네요, 이게. 보기했어요, 보기. 끝났어요. 다쳤어요. 에이티돌까지, 다쳤습니다. 날이 뒤고 있어요. 현재 시각이, 7시 47분이네요. 오우, 우버를 기다리는데, 우버가 큰참 걸려서 오네. 우버, 우버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 힘드네요. 트럭으로 돌아가자구요.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샤워하러 가는거에요. 샤워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햄버거 하나 사먹을까, 지금 가고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기, 하디스 햄버거 있더라구요. 오래간만에. 하디스하고, 칼스 주니어하고, 비슷한거잖아요. 그쵸? 샤워 체크인은 했고, 오늘은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오우, 엄청 배고프네. 아니, 샤워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햄버거 먹고 샤워하려고 그랬는데. 이야, 갑자기, 레디가 됐어요. 벌써 5분이나 지났네요. 빨리 오래요. 넘버 세븐. 진짜. 어우, 배고파서, 햄버거 먹고 샤워하려고 그랬더니. 더 잘됐어요. 깨끗하게. 씻고 먹는게 낫지. 샤워부터 하자구요.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그냥. 햄버거, 빵까지 먹어야 되니까. 치킨하고, 메쉬드 포테이토. 까지만 먹자구요. 샤워하고, 치킨을 샀어요. 플라스틱 봉투가 없다고. 그냥 줘가지고, 이게 자꾸 열리네요. 캐나다 드라이 하고, 치킨 먹고. 빨리 자자구요. 햇반 하나, 데웠어요. 요거는 컵반에 들어가는 햇반 이어가지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딱 요렇게 치킨하고, 매쉬드 포테이토. 치킨 보이시죠? 맥주 한잔하면 딱 좋은데, 오늘은 맥주를 마시면은, 안될거 같아서. 그냥 캐나다 드라이 하고 먹겠습니다. 캐나다 드라이. 왜냐면은, 기껏 운동하고, 많이 걸었거든요. 일부러 뛰어다니고, 근육이 다 없어져버려요. 술먹으면. 내일 또 이삿짐 내려야 되는데, 힘을 내야죠. 간단하게 요렇게 먹고,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햇반, 치킨. 치킨 맛있어 보이네요. 치킨. 오늘 하루 마감하겠습니다. 그래도, 운전도 꽤 했고, 3시간만 더 운전해서 가면 돼요. 운전도 꽤 했고, 운동까지 해가지고, 기분이 개운합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안녕히가세요. si tu就是 3시ه네요. 잠시ADEPRAMLARA the sound of a worm 감사합니다.